최소공배수의 활용의 대표적인 문제로서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얘네를 이렇게 붙여서 하나의 정사각형을 채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선생님 방금 얘기한 거랑 가로의 길이가 이렇게 세로의 길이가 이렇게 선생님이 하나 그려놨고요 이 직사각형 모양의 카드를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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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위로도 이렇게 붙이다 보면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뭘 만든대요? 정사각형을 어떻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을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정사각형을 많이 붙일수록 엄청 큰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가능한 한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대요 가능한 한 작은 할 거면 그냥 하나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얘는 여러분 직사각형이잖아요 정사각형이 되려면 길이가 같아져야 되니까 어느 정도 붙여야 길이가 같아지는 상황이 딱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바로 최소공배수 상황이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작은 이라는 말에 최소라는 말도 숨어 있고 공배수라는 말도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배수는 여기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 카드를 옆으로 이렇게 먼저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장을 더 붙이면 18이 2개 생기고 한 장 더 붙이면 18이 3개 생기고 한마디로 이 최종적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8의 배수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18의 배수일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세로는 어때요? 10이 20, 30, 40 이렇게 쌓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세로의 길이는 10의 배수일 거예요 그래서 배수 개념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공배수를 구해야 하냐 정사각형이라고 했잖아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18과 10의 최소공배수를 구하면 이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 나왔네요 구해볼까요? 18과 10의 최소공배수 2로 해볼까요? 2, 9, 18 2, 5, 10 더 안되네요 2, 5는 10이죠 10 곱하기 9 하면 90 그래서 최소공배수가 90이 나왔기 때문에 답을 그냥 90으로 띡 쓰면 안 돼요 단위를 잘 맞춰주는 게 활용의 핵심이죠 한 변의 길이 뭐라고 쓰면 돼요? 한 변의 길이는 길이는 90cm다 이렇게 cm 맞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18을 이렇게 쌓고 쌓다 보면 90으로 제일 작은 정사각형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아주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담아줘야죠 100점 맞아야 되잖아요 난이도 좀 높여봅시다 이렇게 필요한 카드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 최소공배수 구하는 문제야 90 써놓고 90 나왔네 답 90개 쓰면 이제 다 틀리는 거예요 지금 나온 이 90이라는 최소공배수는 이 한 변의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나왔냐 90cm 90cm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가로를 90을 만들기 위해서는 18이 몇 번 필요할까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한마디로 90을 18로 나눠보면 되죠 90 나누기 18 해도 되고 18 곱하기 몇이 90이 될까 생각해도 돼요 18 곱하기 몇이 90이 될까요? 안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나눠봐도 됩니다 9로 나누면 20 10 나누면 5죠 한마디로 18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있었기 때문에 90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로로는 몇 개 필요하다? 다섯 개가 여기다 쓸게요 가로로는 다섯 개가 필요한 걸 알 수 있네요 세로로는 더 쉬워요 하나가 10이죠 10, 20, 30, 40, 50, 60, 70, 80, 90 몇 가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몇 개가 필요하다? 세로로는 9개가 필요하다 그래야 90을 만들 수 있다를 알았습니다 그럼 필요한 카드의 개수를 물었어요 몇 개요? 가로로 다섯 개, 세로로 아홉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 5, 9, 45개의 카드가 필요합니다 라고 답을 세로 한 번 더 만들어줘야 돼요 최대 공약수는, 최소 공배수는 무엇이다? 한 변의 길이이다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아까처럼 물어봤으면 90cm로 끝 카드의 개수를 물어봤으면 어떻게 90을 만들 수 있을까를 한 단계 더 생각해 주자 이 과정을 수학의 답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stand by your man give him two arms to cling to and something won't to come too when nights are cold 한 변의 길이이다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변의 길이이다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변의 길이이다를 꼭 기억하세요